에이프릴, 어서오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펄닝! 에이프릴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네, 한 분씩 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막내 진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예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차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최경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레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나은입니다. 네, 신곡 예쁜게재 들려주셨는데요. 발매한 지 딱 5일밖에 안 된 신곡이잖아요.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예쁜게재라는 곡은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다가오죠 라고 당찬 메시지를 전하는 곡입니다. 제목이 진짜 인상적입니다. 예쁜게재, 예쁜게재면은 지금 여기 다 죄인이죠? 네. 무죄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역죄인입니다. 집행유예라도. 에이프릴 멤버들 중에 제일 대역죄인이다 라는 분이 있다면 아, 궁금하다. 아, 내가 제일 죄다. 예쁜게재라면 에이프릴 중에서 아, 사실 제가 제일 대역죄인입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제일 대역죄인이 누가 있을까요? 어... Nani. 현씨가 제일 대역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어, 네. 저는 무기징역. 저런 자신감은 보통 래퍼들한테 볼 수 있거든요 멤버들이 또 다 예뻐가지고 생긴 에피소드들이 하나씩 있었을 것 같은데 나 너무 예뻐가지고 이런 불편한 점이 조금 있다 하는 멤버가 있나요? 사실 요즘에 저희가 타이틀곡이 예쁜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죄인돌로 살고 있어가지고 저희끼리 이렇게 최면을 걸어요 무대할 때는 이래서 우리 다 무기징역이니까 여기서 다 뽐내고 가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재밌게 무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제일 신경 쓴 부분은 아무래도 비주얼이겠네요? 네 예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딱 곡을 받았을 때는 우린 죄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하기로 했다 하자마자 진짜 열심히 그때부터 외모를 다들 가꾼 것 같아요 아 근데 갖고 온 보람이 너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무를 보니까 너무 미인이 쉽게 이번에 제일 크게 변신한 멤버가 누굽니까? 이번에 조금 제일 많이 신경 쓴 것 같다 우리 멤버들이 봤을 때도 이분이 자꾸 죄인이 되려고 했다 아 죄인이 되려고 했다 가장 큰 죄인이 되려고 했다 크게 변신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막내 진솔이가 아 진솔씨? 이번에 정말 성숙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소녀에서 성녀로 약간 된 것 같은 아 소녀에서 성녀로 막내가 변신을 했다 네 이렇게 한층 더 발랄해지고 톡톡 튀는 모습으로 돌아온 에이프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어서 저희가 한 곡도 처음 해볼텐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다음 곡은 이제 비풍기 전에 활동했던 파랑새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오늘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이프릴의 파랑새듣고 오시겠습니다 에이프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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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まり